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번 기계기사 2022년도 제1회 제3과목 기계유체역학 문제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1번입니다. 41번부터 60번까지 보겠습니다. 반지름 0.5m인 원통형 탱크의 1.5m 높이로 물을 채우고 중심축을 기준으로 각속도 10라디안퍼세크로 회전시킬 때 탱크 저면에 중심에서 압력은 계기압력으로 약 몇 킬로파스칼인가 그랬어요. 탱크에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1.5m 높이. 탱크 윗면은 열려 대기 중에 노출되어 있으며 물은 넘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 상태에서 회전을 시키는 거죠. 오메가 10라디안퍼세크로 회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자유표면이 수평상태에 놓여있던 자유표면이 2차 곡선 포물선으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탱크 저면에 중심에서 압력은 계기압력으로 약 몇 킬로파스칼인가 여기서의 압력을 계산하라는 거죠. 여기서의 압력, 게이지 압력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이 높이는 2분의 h가 됩니다. 그래서 h를 구해서 h는 2지분의 v제곱으로 표현이 되고요. v는 아로메가 반경이 라지 r, 라지 r의 오메가 이렇게 해서 속도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럼 라지 h는 2지분의 v제곱 계산해서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1.5에서 2분의 h를 빼줍니다. 그러면 이 깊이, 이 깊이를 이용해서 게이지 압력 p는 비중량 곱하기 깊이로 해주면 되죠. 비중량은 감마, 무리입니다. 지금 무리고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h는 2 곱하기 9.8분의 r, 반지름이 0.5m, 0.5m 곱하기 오메가 라디안 퍼 세크, 10 라디안 퍼 세크 제곱해서 계산해주면 m 떨어집니다. 압력 p는 비중량 감마에 1.5m, 마이너스 2분의 h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물의 비중량은 9.800 곱하기 1.5, 마이너스 2분의 h 해서 계산해주면 뉴턴 퍼 미터 제곱 파스칼로 계산이 됩니다. 키로파스칼로 구하라,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키로파스칼로 표현이 되죠. 이렇게 해서 키로파스칼로 계산을 해주면 8.46, 4번을 답으로 선택해야 되네요. 8.46이 조금 안 나오는데 근사치, 근사치를 선택을 해주니까 8.46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41번의 답은 4번, 4번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요. 다음 42번을 보겠습니다. 경계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경계층, 경계층. 경계층 바깥의 흐름은 포텐셜 흐름에 가깝다. 평판 주위에 균속도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경계층이 형성이 됩니다. U-infinite의 속도로 흘러들어올 때 경계층이 형성이 되죠. 경계층 바깥쪽은 비점성 흐름, 경계층 안쪽은 점성 흐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비점성 플러스 비회전 흐름을 포텐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포텐셜 흐름. 그래서 경계층 바깥쪽의 흐름은 포텐셜 흐름에 가깝다. 비점성 비회전 유동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 두 번째, 2번은 균일 속도가 크고 유체의 점성이 클수록 경계층의 두께는 얇아진다. 그랬습니다. 경계층의 두께, 층류 경계층이라고 했을 때 이 경계층의 두께를 델타로 놓으면 델타는 5.0 곱하기 x의 레이놀드수의 마이너스 1분의 2승으로 해서 레이놀드수를 구할 수가 있죠. 이때 레이놀드수는 뉴분의 u-infinite 곱하기 x로 취해집니다. x는 선단으로부터의 거리가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레이놀드수를 구하는데 균일 속도가 크고 u-infinite가 커지면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u-infinite가 분모로 내려오게 되죠. 마이너스 승이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커지면 레이놀드수가 작아지게 돼요. 속도가 커지면 이 값이 작아지게 되죠. 경계층의 두께는 얇아지게 됩니다. 속도가 커지면 균일 속도가 크고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경계층의 두께는 얇아지게 된다.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그런데 점성이 클수록 new가 분모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승이니까 분자로 올라오죠. 점성이 클수록 동점성 개수가 커지면 경계층의 두께는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틀렸다고 볼 수 있죠. 점성이 클수록 경계층의 두께는 두꺼워진다. 두꺼워진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점성이 작을수록 작을수록 경계층의 두께는 얇아진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네요. 이렇게 보면 42번의 답은 일단 2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 3번은 경계층 내에서 점성의 영향이 크다. 그랬습니다. 경계층 내에서 점성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 4번은 경계층은 평판 선다로부터 하류로 갈수록 두꺼워진다. 두꺼워지죠. 무한평판. 무한평판 이동이다. 그러면 처음에 측류 경계층이 나타나다가 천이하다가 날린 경계층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꺼워지죠. 경계층의 두께가. 그렇게 봐서 맞는 거로 볼 수 있고 42번의 답은 2번으로 보겠습니다.